둘, 셋! 스타트 위더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해? 시작하십시오! 먹자, 먹자! 와! 오사카다! 오사카! 여기는 오사카 호텔이잖아! 우리가 왜 갔지? 모르겠어요. 일본 팬미팅 하러. 근데 지금 여기... 이거는 내일인데, 팬미팅은. 그러니까. 오지? 근데 뭔가 여러분의 단합력이 얼마나 됐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텔레파시 쇼핑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와, 잠깐만. 텔레파시? 오, 대박. 와, 텔레파시! 잠깐만, 텔레 뭐야? 들었어? 어. 아니, 안 들었어. 자, 근데 원래 아이돌이 되려면 필수가 이제 팀끼리. 텔레파시 종돌이 되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 오! 자. 그러면은 바로 팀을 짜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너 종이가. 그냥 뿌려. 자, 나 이거 안 해. 초록색. 아, 색이야? 나 색이 안 보여. 초록색만 아니었어. 초록색만 아니었어. 보라색. 어, 보라색. 그럼 저 가겠습니다. 시민이 형 표정이 아니잖아. 반응이 중요해. 저 아직 뭔지 못 봤거든요. 아, 못 봤어? 하나, 둘, 셋. 빨간색. 빨간색. 이 빨간색 티에 몇 개야, 그럼? 그러니까. 색을 화낼 수도 있어. 짠! 어, 빨간색. 어, 빨간색. 아, 미안해, 미안해. 자, 나 지금 최대한 기분 척 했잖아. 나 연기해야지. 다음, 팬이. 나는. 하나, 둘, 셋. 모란색. 오, 둘이다. 자, 다음 팬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왔어. 초록색? 네, 초록색이에요. 아, 저거 혼잔나? 혼자네, 그러면. 아, 근데 세면이 아닐까? X야? C. X, X는 뭐야? 걸어갔어. 걸어갔어. 아, 어쩐지 이렇게 세면이네. 어쩐지 그럴 거 같았어. 작전을 잠깐 해도 될까요? 딱 1분 드릴게요. 시작! 그 사람이 있는 팀에 좋아할 거 같은 건 절대 사지 마세요. 아니, 이게 근데 그런 거를 심리전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게 잘 안 되는 거지. 땡, 끝났어요. 따로요? 에이, 1분 지났다. 이거 그대로 내보내세요, 1분 지났어. 파이팅. 그러면 파이팅! 파이팅하고 이쿠조 하면서 같이 출발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쿠조! 이쿠조! 자, 이제 저희가 무슨 보라팀? 보라팀. 보라팀이 이제 출발했고요. 저희 세 명의 뭔가 그 조합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당탕 쿵탕탕 사기기인 체리로. 맞아. 여러분 그게 뭐지? 우리가 5,000원인데. 맞아요, 5,000원. 이렇게. 진짜 신기해. 나 처음 만져봐.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처음 만져봐.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최대한 아니 아니야. 우리는 그냥 애들이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안 살 만한 것들로 살 것 같던 거냐. 조금 뭐 특이한 음식이나 일부러. 왜냐하면 겹침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사고 싶은 걸 사자. 아, 그럼 우리 사고 싶어 사자. 먹고 싶은 거랑 사고 싶은 걸 사자. 근데 쟤네도 다른 팀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세 명 다 다른 데 가. 아니지, 둘 둘 같은 데 가니까 이렇게 따로 가는 거 아니야. 맞죠? 아, 그러니까 세 명 팀만 딴 데로 가는 거.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명 따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야 돼. 그러네. 어디 구석에 진짜 아무도 안 가져가. 근데 또 그것도 생각해야 돼. 쟤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면 딱 한 개 남은 걸 사거나. 근데 그쪽도 혹시 같이 찍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 한 개 남은 거. 그거 일단 다. 그거 어차피 못 사니까. 아니면 한 개를 사고 나머지를 내 돈으로 다 사는 거 같아. 그럼 한 개 남은 게다. 아, 그거는 되게 한 번 할 수 있으면. 그치. 근데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지? 글쎄, 나는 일단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항상 다니던 익숙한 마켓 이런 게 아니니까. 그치, 그치.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5으로 시작하는 거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뭐로 시작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치? 내가 볼 때는 저 준석이 연규 팀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 거 같은 걸 살면 돼. 아, 그래? 아, 그리고 준석이 같은 애가 오히려 그러니까 연규는 약간 단순하게 가자. 그리고 준석이는 막, 아니야 좀 꼬자. 그치. 그치. 꼬이고 꼬여있는 게 준석이기 때문에. 맞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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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벌차기. 하여튼 이제 저희는 사러 갑니다. 네. B.O.A.T. B.O.A.T. B.O.A.T의 의미가 뭐죠? 보트! 아, 근데 많을까? B.O.A.T? 약간. 나 O 생각나는 거 있어, 그냥. 어니언 머시기. 아, 과자? 어. B도 뭐가 있을까? A. 바나나. 바나나. A. 애플. T. B.O.A.T. B.O.A.T. 텔레비전. 꼬이고 꼬여있는 게 준석이기 때문에. 약간 저기, 줄민이 형이랑 빈이랑 승헌이는 약간 승헌이가 있어서. 디저트. 그런 밥 종류. 밥? 디저트 샀을 거 같은데? 아, 그런 거. 줄민이 형이 있어서 디저트 샀어요. 우리는 그냥 사고 싶은 걸 사자. 그리고 저기, 누구야? 현준이 형이랑 라곤이 형. 저기는 좀 머리를 많이 썼을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라곤이가 있잖아. 라곤이 형준이 성격은 어때? 그냥 자기 사고 싶은 걸 사자. 둘이. 둘이 무조건. 아, 근데 맞아. 머리를 약간 쓰다가. 아, 몰라. 그냥 사고 싶은 건 사. 약간 이렇게 했을 거 같아. 아, 우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근데 원래 가장 좋은 성공은 단순하게 갔을 때. 단순하게? 우리 저녁장 할 때 다 다른 거 나오잖아. 맞아.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 맞네. 맞지? 맞네, 맞네. 야, 똑똑해. 맞아, 맞아. 우리 일곱 명이 다 다른 메뉴가 나오니까. 응. 오사카를 처음 와봐. 아, 맞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신간사에 우리가 타고 왔잖아. 그래, 오사카까지. 근데 나 살면서 그런 기차를 아예 처음 타본단 말이야. 아, KTX 같은 것도 안 타봤어? 어, 안 타봤어. 아, 진짜? 왜냐면은 그런 부산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아. KTX도 탈 일이 없지. 아, 진짜? 열차라고는 지하철밖에 안 타봤어. 아아. 사실 내가 이번에 일본 오면서 계획한 게 있단 말이야. 네. 브이로그 느낌이긴 한데. 어.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거 되게 길잖아. 요즘은 이제 쇼포맨 시대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쇼츠로다가 어. 뭘 했는지를 찍고 그걸 이제 쇼츠에 올리는 거지. 이렇게. 아, 간단하게. 짜짓기 해서. 짜짓기 해서. 어. 나쁘지 않지. 그래서 지금 계속 찍고 있어. 할 때마다? 어, 어. 뭐 먹을 때 그거 찍고. 아까 싱칸션도 내가 그래서 타임레스로 찍었거든. 아, 그래서 타임레스로 찍고 있던 거야 참가? 찍고 있었는데. 어. 그거 내가 내려서 봤거든? 어. 근데 너무 빨라. 타임레스도 빠르잖아. 근데 싱칸션도 되게 빠르잖아. 아. 그래서.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뭐 나와서 되게 예쁘게 나올 줄 알았거든. 아. 사실상. 그니까 그 빠른 속도를 일반 카메라 찍었으면 네가 상상한 그림이었을 텐데. 그치. 그치.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를 뭐 내가. 한번 보여줄까? 어. 한번 봐봐. 또 지하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이시죠? 엄청 빨라. 이게 풍경을 담고 싶었는데. 담겨지지가 않아요. 아 근데 나름 그것도 되게 그게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만의 뭔가가 있어요. 아. 아까 라거니가 여기 지나가면서 분명 축구장 얘기를 했을 거예요. 축구장에 앞에 있거든요. 100%! 그러면 하지 맙시다. 하하하하. 어. 앞에 축구. 어. 저거 라거니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럼 라거니 계속 저거 가고 싶어 하는데. 어. 심지어 지금 축구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 어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뭔가 많잖아. 저것도 있잖아 우리. 신호등. 우리나라에. 저. 없으면 안 되지. 어. 보인다. 어.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있다가 다시. 하늘잠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아까 다시. 좋아. 좋아. 여러분 여기까지 봐. 편의점에서 만나요. 안녕. 잘 걸어가고 있답니다. 동규 씨. 지금 이제 편의점에 다 도착했고요. 그럼 편의점에서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일단 후딱 사고 나오자. 어. 좋아. 오케이. 근데 담자 이거. 그래. 이거야. 잠깐만. 우리. 우리. 계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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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왜 이렇게 먹고 싶냐. 티크는 이거 사고. 어. 나도 돼. 어떤 맛이 좋을까. 망고로 가자. 망고로 가자. 티 사고. 어. 오케이. 여기다. 오케이. 그래 그럼 이거 사줘. 아. 알 수 있어. 비. 오케이. 어? 비용은 안 피포커터렛이 맞지 않아? 네. 근데 이거를 찾았을 것 같기도 해. 그런가? 어. 저기 있었잖아. 지금 아까 PD님이랑 매니저님 반으로 가서 저거는 못 봤거든? 오케이 좋아. 저거가 날 것 같아. 여긴 조미료인데? 에이티. 다 입었는데? 에이티가 보이시나요? 없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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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에이다. 지금 눈치를 보니까 샀어요. 지금 보자마자 지금 매니저님께서 눈을 피하셨거든요. 아 있긴 한데. 여기 에이가 있긴 한데. 에이가 있어요. 이거를 샀겠지? 이거 괜찮지? 근데 사실 샀을 거 같지 않아. 뭘 샀을까 둘 중에. 어떤 걸 샀을까? 근데 애들이 빵 좋아해서 빵 샀겠다. 그치? 근데 이것도 되게 맛있어 보인단 말이야. 어 그거 좋은 거 같아. 이거? 어 좋아 좋아. 이거요? 이거 샀.. 아 사 그냥 사. 아 그래 그래. 일단 저희는 이렇게 쇼핑을 마쳤습니다. 아 이거 했네. 에이티비오 완성. 자 일단 지금 저희가 샀습니다. 맞아요. 음식을 다 샀고. 아 시간이 너무 없었어. 그니까. 아 시간도 없는데 이게 찾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 같아. 1,000엔 받았습니다. 5,000엔 중에 1,000엔 밖에 안 샀어요. 아 나머지 4,000엔 써야 돼. 오코노미야끼 있었는데 뭐 베이컨. 뭐 여기 붙어보니까 베이컨이 아니라 그 뭐 포크 오코노미야끼 이렇게 되니까 또 못 썼고. 피가 은근 많더라. 이게 ATPO로 바꿀까? 그니까. 그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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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우리 at the beginning. 아냐 아냐 우리 BOH잖아 BOH. 자 우선 저희가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워. 찾기가 어렵고. 어. 뭔가 많지 않아. 다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먼저 해봤을 때. 네. 딱 보이는 이거 BOAT로 써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 그쵸 그쵸. 그러면. 그러면. 근데 왜 나는 반말로 하고 나는 존댓말 하는 거야. 너 하라면서 존댓말.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앞에서는 존댓말이라고 하라. 자 일단 저희는 B로 시작하는 거로. 빅백. 근데 난 이게 좀 불안해. 가자 왜? 뭔가. 어. 너무 이따만하게 B가 써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찾기 전에 다른 B를 찾아서. 어. 이걸 안 찾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몰라. 근데 약간 좀 불안해. 축구하고 싶네. 그리고 A는 이 아몬드 축구. 아 이거는 한국에도 있는. 오사카로 사는 시. 오. 오 이건 진짜 좀 신박한데. 사. 사이코. 이거 사이코야. 사이코. 이런 맛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사카에서 팬미팅한 기분. 아 그래요?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알겠어요. 오. 오. 역시 보트 여러분. 보트 여러분 덕분에. 사.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진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 카. 네. 이렇게 구매를 마쳤고요 여러분. 짜잔.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건 보트의 사랑. 그럼요. 보트의 사랑을 먹고 있습니다. 보트의 사랑에 담긴 닭꼬치. 하여튼 저희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멤버들 몰래. 뭐 뭐 좀 샀습니다. 뭐 어때요? 네. 뭐 좀 샀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기 두 분 빼고는. 저희밖에 모르니까. 일단 저희는. 뭐가 이렇게 흘러나갔다. 두 분이지.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지금 분명 O를 보고 샀긴 했는데. 네. A를 산 거 같은 불길한 얘기가.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안 샀으면 돼. 다른 사람이 안 샀으면 O라고 막 하고 우기면 되죠. 좋아요. 아 근데 너무 어려울 거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을 잘 했을지. 응. 내가 봤을 때 선택지 않아,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걸 잘 했을지 그게 단관일 거 같아. 그래도 3개 중에 하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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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을 수도 있어. 어 맞아 맞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제 곧 도착하니까 여러분 좀 이따 결과장에서 만나 봅시다. 빠이빠이. 다들 사 왔어? 우리는 찾는 게 좀 어려웠거든? 맞아 우리도 없었어. 진짜? 생각보다 없었어. 아니 우바 진짜 없더라고. 어 그래도 피가 많지 않았어? 피? 어 맞아. 피가 많지 않았어? 뭐 하자. 그냥 깔끔해. 비향은 뭐가 되었어? 비향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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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게트로 시작합니까? 바게트로 시작합니까? 좀 해놨네. 나 저거 본 적도 없어. 바리 바리 바리. 맞아 우리도. 바리 바리 바리. 우리 꺼내자. 우리는 그냥 너무 대놓고 비로 땅 쏟아있길래. 아아! 빅뱅. 빅뱅. 어 나를 안 겹쳤나 보네. 안 겹쳤네. 뭐야 뭐야? 어 우리 너무 시작이 좋은데? 하나 둘 셋! 짜자잔! 뭐야? 비프커틀레? 그 튀김 카네 있거든? 근데 그게 밑에 비프커틀레 조그맣게 적혀있어. 진짜 약단만 안 겹쳤네. 맞아 맞아 맞아. 자 우리한테 제일 어려웠던 오야. 오코하면 뭐가 떠올라요?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 피밖에 없었어요. 피자? 근데 우리는 오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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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언제 썼어? 오하이오. 영어로 적혀있어 오하이오. 오하이오. 아무리 봐도 튜딩인데 피를 시작 안 하고 오하이오. 그래서 오하이오 사왔습니다. 성공을 받았어. 내가 디저트까지. 내가 진짜 액체 애들 분명 샀을거든. 디저트를 분명 샀을거든. 해가지고 산 게 있는데. 나도 근데 디저트를 사긴 했거든. 근데 좀 사고인 것 같긴. 한번 너희가 판단해봐. 오케이. 하나 둘 셋. 요거트. 오. 이거 살려있어. 저거 살 거였지. 우리 이거 살려있거든. 아 진짜? 이거 살려있어. 아무래도 뭔가 혹시나 A일 수 있으니까 찜찜하다. 아 진짜? 근데 현주에 갔다. 야 오하이오. 해가지고 사나거든. 맞아. 오하이오. 성공했어. 오케이. 무료나 아무것도 교친 게 없어. 대용량이야 대용량. 우려. 뭐야? 그냥 물. 아프리스. 아프리스. 이온 음료야. 아 이온 음료야? 오케이 좋아. 진짜 내 말 맞지. 얘네 음료사 온다고. 하나. 그러면 동시에 한번 가려볼까. 하나 둘 셋. 뭐야? 앨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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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몬드. 앨몬드 앨몬드 앨몬드. 너네가 이거랑 이거 중에 고민을 한다는 거야? 됐어. 딱 보자마자. 연결 들고. 아몬드. 근데 이거 무조건 샀겠지? 무조건. 우리 팀워크 뭐야? 진짜 소름 돋는 거는 너네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게 다 우리가 예상했거든. 왜냐면 우리는 그냥 차라리 단순하게 가자. 왜냐면 뒤에가 우리가 이걸 샀을 거를 피해서 살 걸 다 했단 말이야. 뒤에 애들이 많이 꼬여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예상했어. 진짜. 우리 가면서. 애들은 솔직히 그냥 먹고 싶은 거 하고 살 거 같아가지고. 뭐야. 우리는 솔직히 너무 마음 편히 골랐어. 맞아. 우리는 그냥 파고 싶은 거. 가면서. 내가 봤을 때 얘네가 우리를 생각해줄 거 같은데. 맞아. 우리는 그냥 먹고 싶은 거. 진짜. 맞아. 맞아. 진짜 잘 맞았다. 이게 A 팀인 거지. 진짜 하나도 안 짰잖아. 야. 지금 그럼 아무것도 안 짰잖아. 자 이제 마지막 T밖에 없어. 설마 T까지 왔는데 갑자기 겹치지 않겠지? 지금까지 지금. 오 뭐야. 여러분 신기하지 이거. 먼저 좀 나빴어. 우리는. 우리는 진짜. 제일 처음에 바로. 그냥 편집을 가자마자 발견한 거야. 너네가 살까 고민했는데. 걱정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대놓고 튀어가지고. 뭐지? 하나 둘 셋. drop it. drop it. 약간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둘. 인정. 성공. 여러분 보셨죠? 이게 A 팀인데 여러분. 와 대박. 어떻게. 둘 셋. Start with us. 이런 거 왜 안 맞아? 원래 이런 게 안 맞네. 근데 좋은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데. 말하면 몰라. 말하면 몰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고. 나 이거 사면서 느낀 게 있어. 일본어 못 읽어도. 평의전 가면. 영어로 다 돼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받지 말아요. 그리고 뭔가 은근 심리전을. 서로 서로 상황을 모르니까.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 심지어 다 따로따로 출발하니까. 약간 그 약간 상상하면서. 또 찾아도 이걸 살까밖에 고민하고. 맞아 맞아. 그게 약간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나 오히려 그게 좀 쉬웠을지. 우리 팀이 좀 잘 짜신 게. 약간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아 맞아 맞아 맞아. 딱 맞아. 우리가 너무 뽑았는데. 우리가 어떻냐. 여기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는 거. 그냥 1차원. 약간 좀 간순하게 가자. 간순하게 가고. 여기는 약간 액체 디저트. 맞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맞아 맞아. 오늘 꽈벡이자. 맞아. 꽈벡이자. 좋다. 꽈벡이지. 꽈벡이지. 친자님은 하나도 못 먹기를 바라셨어요. 아 제가 가져가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성공한 김에. 우리 딱 이제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 좋아 좋아. 보상을 해야죠. 좋아. 오케이. 하나 둘 셋. 같이 먹으러 갑시다. 고맙습니다. 잘 먹으러 갑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